36년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방황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 우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는 이 정도의 삶은 그냥 살겠구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닥으로. 이 때가 되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요. 우울증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병원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수면점을 이렇게 빼서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내가 막 시간을 막 빨리 돌려서 급속하게 놓아야 돼요. 지금의 만들어진 나. 그것을 다 깨부수면요. 결국은 나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우울증에 빠진 이유도 사실 삶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큰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세부터 생각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이란 건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삶이에요. 삶 자체가. 나는 불행하면 안 되고 나는 이혼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 있죠. 요즘에 이제 나는 비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죠. 비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비혼도 선택인데 내가 그건 주의가 아니라 비혼 주의가 아니라 비혼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 정도의 그런 서로 쌍방이 결혼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비혼 주의야. 그런 것은 아무런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에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할 문제인 거예요. 미리 정해놓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또 그런 분들 결혼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삶이라는 건 흐르고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도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냥 경험할 뿐이에요. 인생은 경험하는 거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제가 우울증이라는 경험은 사실 실패고요. 불행한 경험이죠. 남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저는 그걸 경험했죠.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얻었냐면 성장을 얻었어요. 아까 그 인생 그래프가 우울증으로 바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저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돌파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 그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죠. 누구나 다 우울증을 겪을 수 있지만 우울증을 겪는 모든 사람이 성장하진 않아요.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울증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다면 정말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고 아니 지금을 못 산다는 게 말로 하니까 잘 의미가 와닿지 않겠지만 제가 그때도 저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변호사가 무슨 걱정이야 라고 하지만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 우울할 수 있는 게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걸 떠나서 하루하루를 살 수도 없는 지경인 거죠. 그런데 변호사야. 하물며 변호사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이제 그때 늦었지만 늦진 않았죠. 그때라도 나라는 사람을 알고 이제라도 나답게 살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하면 변해야 되고요. 변하면 통하고요. 통하면 오래 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환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라고 표현을 하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럼 나는 그 파도를 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한테 지금 있는 불행이 불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의 여신은요. 행운을 갖고 와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대 법들 편입하는 그 순간이 남들이 볼 때는 행운이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그때 이미 행운이 왔지만 불행의 씨앗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아까 그 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변해야죠. 우울증이라는 바닥을 쳤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제 변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신호가 왔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변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불행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불행을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 역시 불행했다는 거죠. 지금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불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건을 많이 하는데 나는 불행하면 안 돼. 그 생각 있죠.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누구나 불행할 수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불행이 지나면 내가 여기서 잘 변하면 그다음에 나한테 행복이 찾아올 거거든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이 삶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분명히 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우울증이 36살쯤에 왔어요. 시험에 붙은 건 28살이었고요. 이제 우울증이 온 거는 36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살면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깊이 체감한 적이 없고 제 주변에 아무도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도 없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원하는 진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살아왔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단 한 시도, 단 한 순간도 정신줄을 놓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36살에 왜 우울증이 오게 되었느냐 그거는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는데요. 공부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붙고 나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고 그런 와중에 36살이 됐고 36살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대학생이 되면서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들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취직, 그런 것에 이제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해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법대 편입을 하면서 갑자기 변호사라는 그런 목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었던 거죠. 방황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그러다가 또 이제 붙고 나니까 그럼 붙고 나서라도 했으면 되는데 바로 한 선택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36년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거기에 저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제가 생각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결혼도 숙제처럼 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아예 낫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이 온 거니까 너무나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 우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곡선을 제가 그려요. 인생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이제 나한테 나는 이 정도의 삶은 그냥 살겠구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밑바닥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때가 되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요. 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우울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그 과거에 대한 후회.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왜? 과거에 대한 후회. 후회와 원망으로 나를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고대 법대 편입하던 그 순간으로 가요. 그때 내가 편입 안 했으면 내가 변호사 안 됐을 거고 그러면 공부도 이런 공부도 안 했을 거고 이런 결혼도 안 했을 건데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상태. 불면증. 불면증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병원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이라도 잘 자면 괜찮은데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정신과를 간 거죠. 치료도 받고 약을 타서 근데 이제 약을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먹지는 못하고 그 수면제. 수면제만 이렇게 빼서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는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미래를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그러면서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시간을 막 빨리 돌려서 급속하게 노화돼요. 나는 지금 36살인데 마치 60대, 70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은 돼. 그래서 지금이 보이지 않는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었죠. 그게 제가 우울증을 겪은 게 10개월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건 병인데 다른 병들과 달리 내가 왜 그 우울증에 빠졌는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도요. 차츰 차츰 나아지지 않고요.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기간이 총 1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걸 했냐면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과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로 가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라는 사람. 과거에 특정 시점으로 가요. 맨날. 가서 제가 마치 관찰자처럼 그걸 보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뭐 가족들 엄마 아빠가 있고 저는 이제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으로 가요. 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 나는 그때 이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거 그런 거를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선택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깨는 과정이었어요. 쉽게 어려운. 만들어진 나를 하나씩 없애는 과정. 제가 만약에 저를 제대로 알았다면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제가 고대 법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법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저라는 사람을 생각을 당한 거죠. 나는 여기 갔으니까 당연히 법조인이 돼야 돼. 그런 것들 생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요. 지금의 만들어진 나 그것을 다 깨부수면요. 결국은 나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내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저는 우울증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10개월 동안 그것을 한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러려면요. 다 부서져야 돼요. 우울증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를 모르고 계속 살았으면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우울증이 반드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더 많은 걸 잃겠죠. 그래서 그때 적당한 때에 저는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만들어진 나 생각 당하고 있던 나를 다 버리고 나답게 나라는 사람으로 바로 서기 시작한 거는 36살부터였어요. 나의 오로지 나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울증이 저한테 준 굉장히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 만약에 제가 각성을 못했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나로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혼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바보같이 그런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